국내 유일의 국방종합미디어기관 국방홍보원이 4일 창설 69주년을 맞았습니다. 6.25전쟁 초창기인 1950년 7월 4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설된 국방부 촬영대가 모체인 국방홍보원은 지난 1954년 9월 1일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1964년 11월 16일에는 현재 국방일보의 전신인 전우신문을 창간했습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국군홍보관리소 창설로 국군영화와 국군 라디오 방송, 국방일보 등 군홍보매체가 통합됐습니다. 2000년 8월 28일 지금의 국방홍보원으로 계칭됐고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국방안보전문채널 국방TV가 개국해 국내 유일의 종합군사보도 매체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과 공감을 위해 뉴미디어 강화에 나섰고 지난해 7월에는 국방영상미디어센터의 문을 열어 국방분야 미디어 교육기관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경도 국방부 장관은 축하 전문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방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방홍보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설 69주년 기념식에서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잘 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캐스터